어 뭐야 이거 이건 뭐임? 어 아니 근데 이거 잘못 클릭했다가 초반에 인베이드 못보겠는데 님들아? 뭐야 나 가만히있었잖아 뭔가 했네 그죠? 어 대상역 대상역 그 외에는 또 처음 만나보네 그죠? 캐시브를 못떠트렸네 그죠? 왓? 너무 빨라요 바텀님들 벌써? 이 찍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네 그죠? 이런 매치업일 때는 W 찍었나? E 안 쓰는 거 보니까 W 찍은 듯? 아닌 말고 많이 없고요 자보같은 녀석 어 죽어 자 여기서 저는 갈게요 정글은 없겠지? 상대가 또 전멸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되죠? 상대 텔퍼 없는데? 그앤아 너 그거 어떡하게? 사비 사인이들 조금이라도 보자 6렙도 곧 되긴 할텐데 유치화도 있어서 미니언 많으니까 할만하려나? 미니언은 많으면 미니언은 많은데 케인이 왔네 오케이 케인이 왔으면 죽어야지 어떡하냐? 펌 피하고 죽어라 이 친구 텔포가 있나? 아직 안 차지 않았을까? 벌써 찼어? 미안 혹시 들어오나? 아 괜찮아 무라마나 떴어 사소해 바텀지는 건 안사소해 아이고 다 죽었네 아이고 제라스도 죽었네 QW에 죽겠는데 이거는 무빙을 잘해야 돼 제라스야 오케이 지금 하트라인 나가면 살짝 위험하거든요 아 마드구나 아 좀 아깝네 타비 다시 오라 살짝 그 무한도전 유진 형님 톤으로 아 아 시보라 이건 뭔지 알죠 황 피하고 범 피하고 반대로 피하고 바보 같은 녀석 바보 같은 녀석 오 제압골드 네이스요 넌 죽어야지 어쩔 수 있나 뭐 아니 케인이 왜 탑에 있냐 저기 있다 아이고 이상인데 이거는 어 잡긴 했어 하나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걸 넘어서 나는 좋아 그러면 가기까지 이거 그 탑 라인 줄 생각하면서 용 한번 치자 우리 제가 텔포가 없어서 여기 붙어야됨 지금 전멸 믿고 한번 해보자 안쪽에서 바로 누렸고 그럼 좋아 아 아 아 저기 안 죽어 여기 아 와 그 애 2차까지 밀었어 오케이 너 인정 넌 이득 보자 그 애 나 너는 골드 많이 먹자 어 넌 그게 맞아 넌 내가 인정하마 유치하 빠지긴 했는데 다 피하긴 했거든요 이러면 좋습니다 거기 왜 다 죽었니 얘들아 뭐야 님들아 그럼 바론이 나가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지 에라이 아 이게 안 맞아? 너무 아까운데 바비 다 하긴 하는데 호킹 들어가긴 해 이러면 여기? 아 좀 아까운데 많이 쏘긴 했어 이 정도면 와 이게 안 돼? 제만디 아 좀 아깝다 좀 더 잘했으면 어떻게 됐으려나? 근데 진짜 많이 때려놓긴 했는데 이게 딜을 진짜 나 혼자 해야 되는 느낌이라 이게 살짝 1대5를 하는 느낌이네 얘들아 나랑 같이 싸워야 너희 뭐 딜 없잖아 어째서? 나랑 같이 싸워 얘들아 너희끼리 뭐하려고 아 아야야야 게임 개 망했구만 그냥 그냥 망했는데요? 근데 놀라운 점 용은 3대1로 이기고 있음 얘들아 타용 먹으면 또 몰라 안 돼 안 돼 오케이 많이 맞긴 했어요 그래도 아 차지 말지 에라이 이거 케인 안 찼으면 내가 RW도 할 만했는데 아니 W 케인 맞고 터졌을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아쉽냐 근데 용 타이밍 때 다 태어나긴 해 태어나면 용으로 달려잇 달려잇 와 이걸 사라? 잠깐만 죽었어 잡이 전멸이 있네 흫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ruins시니 살짝 창의적인 카덕을 하네 뭐지? 뭐지 이거는? 너무 창의적인데? 이야 이야 에라이 뭐고요? 음 얘들아 난 노력했다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노력해줬다고 봐 다음 내가 잘한 잘못이다 얘들아 미안하다 나까지 개 발려가지고 15분 게임할 거 내가 꾸역꾸역 버텨가지고 30분 게임했네 내 잘못이요 팀원들이 15분 뺏으셨잖아 어 죄지 나까지 라인전 개 발려가지고 그냥 티복은 깔끔하게 하고 다음판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트록스? 아트록스 카이사 구도를 몇 번 해봤는데 카이사가 거리 조절을 잘하면 할만하고 카이사가 좀 삐끗하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옛날에 탑 아리알때 있잖아요 그때랑 좀 비슷해 거리 조절 잘하면 할만하지만 카이사가 실수하면 이제 골로 가는 그런 매치업이긴 함 그러니까 뭐랄까 양쪽 다 알파고가 하면 카이사가 이길 것 같긴 해 알파고 대 알파고가 싸운다고 하면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이니까 실수가 한번 나오긴 하더라고 어 우리 조합 뭐지?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해 근데 탑 카이사 골라놓고 조합 뭐라 하긴 좀 그렇긴 해 잘해보자 아 아프지 니달리아한테 살짝 그 언즈를 주고 일견해놨다는 거를 그죠? 등 안 빼 등 빼기 싫어 라인을 좀 밀면서 해볼까요? 니달리아 니달리아 라인을 좀 밀면서 해볼까요? 라인을 좀 밀면서 해볼까요? 탑이 오 뭐야 상대에 살짝 무리하긴 했는데 아 아 네 근데 아트록스는 어시가 없다는 거 이제 생겼다는 거 네 야야야 대기신이 5킬 어 폭을 너무 아까운데? 제압골도 먹은 거 좋고 괜찮은데요? 비교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? 탑이 진신이 또 바로 뛰었네? 그냥 후응하지 말걸 오케이 바텀 해줘 너희밖에 없어 이제 탑이 아 아이야이야 탑이 오 연기 좋은데? 저걸 못 잡아? 뭐야 너무 아까운데? 이걸 역으로 손해봐? 운이 없다 그냥 우리 여기 저기 다 살아? 와드가 있나? 어어? 저희 속하면 죽어요 예정ов 2학원 러블러 좀 늦게 쓸 걸 거리가 안 되네 근데 전멸만 맞았어 파이크 이거 앞으로 왔으면 나 죽었는데 다행이다 살짝 그 뭔지 알죠? 진짜 어깨에 밀어붙이는 걸로 겨우 살았음 뭐 들어와봐 들어와봐 하면서 사실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바텀헤들아 그 니신 각이네 잘 살아봐 나 미드를 밀게 그 사이에 내가 미드 저속질하면 되잖아 오케이 냠냠 잡이요 어? 아 오케이 나이스 트라이 공이 있었더라면 이달리한테는 왜 맞았지? 뭐지? 너 몰래 나 때렸니 혹시? 이게 뭐야? 이거 스턴 걸고 도망가면 살만하지 않았나? 아님 말고 난 몰라 맛있다 그냥 빠른 판단으로 라인 더 지어버렸는데? 놀치하면 챌린지 하겠어 이 친구 아이고 자 위쪽으로 점점 쏠리죠? 바텀 아무도 안 오죠? 잠깐만 이거 치지 말고 있으면서 아 아니 아트록스님 이 외화 싸움 아트록스 저기 갔거든요? 잠깐만 나는 뭐 없긴 해 얘들아 돌 좀 빨게 오케이 큰거 온다 아이야이야 아이야 파이크? 오케이 오케이 제가 골드 여기에 어 어 카비 아 이게 안돼 아깝다 할만했는데 근데 오 오 뭐야 레전드 지렸다 이건 진짜 지렸다라는 채팅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? 어 세명 다 잡았어 혼자서 이게 시야의 맹점을 이용한 구급기를 8% 맞어 이거는 아 아 아 바론을 먹을까 우리? 아 이거 바론 왜 캐세 잠깐만 뭐에 맞는거야 어 어 잘가렴 순간 그 더샤이 아트록스 나오는 줄 알았지만 바로 그냥 폭사 와 아트록스 너 미쳤구나 어려 네 어 잡았으면 됐어 와 나 4천원인데 잠깐만 이거 끝내야 되나 돈을 못 썼음 님들아 트위치 여기에 한 대 더 가빙 아 바로 승급 어 그래그래 한 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